필리핀 대통령 FA-50 탑승 비행 경전투기 2차 획득 예산 승인 임박 FA-50 12대 추가 발주 예상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현지시간 3월 7일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에서 열린 신형 수송기 인수 인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의 복장이 일반 복장이 아닌 전투조종사 비행 복장으로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내내 전투조종사 비행 복장으로 축사도 하고 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궁금증은 행사가 끝나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대통령에게 필리핀 공군의 주력기인 FA-50 경전투기에 탑승을 권해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행사 후 대통령이 탑승한 전투기 시범 비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공군 소속의 FA-50 후방석에 탑승해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탑승 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 방문 시 대통령 전용기를 에스코트해준 FA-50 경전투기를 보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했으며 기회가 되면 한 번 타보고 싶었다면서 오늘 전투기의 타본이 환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우수한 전투기 성능에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중국의 팽창과 영해 침략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력 증강 사업으로 해군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전력 증강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과 함께하는 신안보 동맹 국가입니다. 해군에서는 전투함 4척과 초계함 6척을 한국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공군은 12대의 FA-50을 운영 중인데 모두 그 성능과 우수한 군수 지원 그리고 저렴한 운영비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미들급 이상의 본격적인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불투명한 납기와 비싼 기체 가격과 운영 비용으로 국방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으로서는 버거운 상태라서 이번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 확정으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대량 발주하는 것을 보고 이 시점에 필리핀도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 도입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현재 예산 승인에 들어가 있어 이번 공군 행사에 대통령의 FA-50 탑승 행사를 통해 조속한 예산 승인을 바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기존 형태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도입형인 FA-50 블록 20이 유력하며 예산 승인이 적을 경우에는 블록 10을 구매 후 사용하다가 블록 20이나 향후 국산 레이더 장착이 예상되는 블록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번 도입 수량은 총 12대입니다. 기존 12대와 합하면 앞으로 총 24대의 FA-50을 운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외에 KT-1 기본 훈련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KF-21 보람의 도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대한민국 전투기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추가 발주가 부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프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